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현재 일본의 굉장히 따끈따끈한 되게 핫한 불륜 썰에 대한 이야기 불륜인 게 확실하진 않고 불륜을 한다 이혼을 한다 이런 얘기가 올라왔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호시노겐이랑 아라가키 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야 그래서 어 이런 게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이렇게 M.I.C를 잡았지 누구 더 빠르게 넘어간다 이렇게 헤어짓어요 이거 요새 안 하니까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 잘 모르겠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문화가 그렇게 핫하진 않으니까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국 게 되게 핫하잖아요 넷플릭스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진짜 일본 커플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은 아마 호시노겐이랑 아라가키 유이가 아닐까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이게 한국에서도 엄청 흥행을 했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의 그런 일본 일바라고 해야 되나 이런 쪽은 좀 여초가 많은데 여초가 좀 특이한 게 여초는 일본 문화를 빠는 애들도 여초 애들이 많지만 근데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애들도 여초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바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초가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쿵쿵쿵 거리고 있잖아 근데 그중에서 아라가키 유이는 일본 내에서 그 뭐라고 해야 할까 더 한국 사람들이 반일하는 한국인들 마저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얘도 일본이 있는데 약간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애거든 아라가키 유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일본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보면 이제 섬이 하나 있고 우리가 밑에 있고 밑에 오키나아라는 섬이 있단 말이야 여기가 일본의 영역이긴 한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피팍을 받아왔거든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 출신 연예인들은 공식 석상에서도 옛날부터 자기가 오키나와 인이다 일본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오키나와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1세대 아무로 나미애라고 굉장히 유명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오키나와 액터스쿨일 거야 아마 여기 출신인데 여기서 또 은근히 유명한 애들이 많은데 아라가키 유이도 마찬가지로 오키나와 출신이야 얘도 얘도 오키나와 출신이라가지고 기미가유 안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되게 좋아해 한국에 그러니까 뭔가 여초가 반일감정인데도 어 쟤 기미가유를 안 부른다 그러니까 기미가유를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일본의 그런 궁극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부르고 있어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아 아라가키가 근데 문제는 이 아라가키 유이가 그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드라마에서 호시노겐이랑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불륜이 터진 거야 불륜설이에 그래서 난 이걸 보는 순간에 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씨발 누가 폈을까? 누가 외관놈이랑 떡을 쳤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야 아라가키 유일까 아니면 호시노겐일까? 근데 왠지 내 느낌상엔 호시노겐이 만약에 외관여자랑 떡을 치면 너무 괘씸하잖아 이거는 너무 괘씸해 호시노겐이 솔직히 말해갖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평범해 너무 평범해 키도 평범해 그리고 생긴 것도 평범해 노래도 평범하게 잘 불러 연기도 되게 평범하게 하니까 진짜 전부 다 평평 평평평평평평 평범한 그 자체가 호시노겐이거든 근데 아라가키 유이는 거기에 비해도 와 엄청 귀여워 등치도 엄청 피지컬도 오지고 엄청 귀엽고 근데 만약에 호시노겐이 폈으면 어떡하나 아라가키가 폈나 이렇게 해서 딱 봤는데 여기 불륜 상대가 호시노겐이 폈다고 뜬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놀래갖고 지금 일본이 이것 때문에 뒤집혔거든 그래서 일본에 나온 반응 기사를 보게 되면 NHK의 아나운서랑 호시노겐이 불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 여배우, 초유명 여배우와 드라마에 공동 출연하여 전격 결혼한 남성 가수라고 됐는데 근데 초유명 여배우랑 드라마에 공동으로 출연하여 전격 결혼한 남자 가수가 호시노겐 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 주간지를 통해서 완전히 터트릴 예정이었는데 남성 가수의 소속 사무소에서 10억엔을 지불해서 기사를 무너뜨렸다 이 얘기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억이면 100억인데 야 100억은 좀 오버 아닌가 나도 이때 보면서 좀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이게 조회수가 925만 조회수란 말이야 그래서 일본에서는 트위터를 엄청 많이 하는가 봐 그래서 이게 퍼 퍼져나가면서 이게 호시노겐 밖에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욕이 났던 호시노겐이랑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바람을 폈다고 지목됐다는 NHK의 여자 아나운서는 실제로 이혼을 했거든 실제로 이혼을 하고 만화카페 내 카페라고 하지 거기 약간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여자가 그래서 야 이거 진짜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게 그리고 2023년 12월에도 호시노겐 약간 불륜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옛날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트위터에 글이 올라와서 지금 와서는 좀 이제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야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났지 야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이 카와이한 여자를 두고 바람을 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DNA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글쎄 모르겠어 나는 이때까지 뭐 여자를 만나면서 한 번도 바람을 핀 적은 없거든 근데 앞으로도 안 펼 자신 있냐라고 했을 때 나는 확률적으로 내가 40살까지는 안 펼으니까 지금은 성형 레벨이 떨어졌잖아 앞으로도 안 펼 확률이 높겠지만 그게 제로라고 장담을 못해 그게 남자 어떤 거너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이 또 난리가 난 거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런 사람들 있잖아 똑같이 호시노겐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자들이 왕왕 이렇게 되면 그것도 모른다 송곳에 명대사가 있잖아 사는 곳이 달라지면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그래갖고 여기서도 난리가 났어 팬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저나라는 불륜설이 하루에 두 개나 터지냐 이러길래 또 뭐가 터졌냐 그러니까 명탐정 코난 성우 할배라는 거 그래서 얘는 또 뭐지 하니까 그 밑에 암으로 레이 성우라고 또 떠 있대 그러니까 암으로 레이는 내가 알고 있지 암으로 레이 우주세기 건담에 나오는 뉴 타입 아니야 뉴 타입 판넬 막 던지고 그래서 보니까 할배 막 서른 살 넘는 연화랑 진짜 불륜을 했더라고 그래서 역시 저나라는 일본은 확실히 다이나믹하구나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본 바람 많다 이러면 막 발광 피는 사람들인데 아니 근데 진짜 진짜 많다니까 일본은 존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한국에서 저런 불륜설 터지잖아 그러면 그거 진짜 매장당하는데 일본에서는 저런 거 터져도 활동 잘합니다 실제로 진짜 그렇다니까 그런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사스가 불륜의 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밑에 야 등산동화의 나라가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욱한 사람들도 있고 인류는 불륜이 유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한편으로는 야 호시노겐이 불륜으로 이러니까 원래 그런 놈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야 생긴 게 문제냐 팔다리 없는 놈도 다섯다리 걸치고 그러더만 이랬는데 이거 팔다리 없는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히로타다 맞나? 그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완전히 보면 팔다리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도 바람을 한 다섯 명이랑 피더라고 그래서 보면서도 좀 많이 신기했어 그리고 여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때 오토다케랑 오토다케 유부남인 거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불륜을 왜 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보기엔 약간 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약간 뭔가 생체 오나울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핀 게 아니었을까 뭐 싶은데 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뭐 각히 각혈도구 왜 그러냐 발시련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아라가키 유의가 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올렸거든 올렸는데 그냥 담담하게 가볍게 올렸어 그래서 어 뭐 불이 없는 곳에 연기가 나는 것 같다 야 지금 시끄럽고 소문되고 있는 것들 했어 야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사실은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뭐 일단 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아니라고 우리가 믿어줘야지 그지 뭐 지나고 나서 그게 옛날에도 우리도 뭐 강호동이랑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실리콘을 터뜨려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처럼 돌아다녔잖아 실제로 그런 것처럼 아니 땐 굴뚝에도 가끔씩 연기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일본이 이렇게 뒤집혀진 상태인데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이면 더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냥 사실이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상으로서는 어 일단은 밝혀진 내용은 없다 아무런 증거도 없고 서로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무마되는 것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실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무마되는 게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페파라치잖아 그러면 둘이 바람평을 내가 잡아냈어 그러면 빡 해서 야 2억만 내내라 그럼 내가 모르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억 딱 받은 다음에 그 사진을 딴 놈한테 또 팔아가지고 야 이걸로 또 협박해라 이래서 또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열등간에 일단은 뭐 둘은 뭐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좀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일본의 불륜설은 볼 때마다 조금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그리고 좀 한국이랑 또 일본 같은 데서 바라봤을 때 이 불륜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은 불륜이란 게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 근데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냥 약간 약간 일부리그 강등 정도로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NHK에 있었으면 거기서 일부리그 강등 해가지고 나중에 또 푸위로 뛰고 활동 잘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되게 관대해 일본은 사회적인 시선이 그래서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그 미디어라는 게 기준금리가 된다는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여기서 공중파의 일이 좀 관대한 게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도 불륜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독자 중에서 또 일본 여자 스시녀 스시녀 그래서 결혼했는데 여자 그냥 대놓고 바람 뻔뻔하게 피가 폈다고 근데 그거 한국처럼 돈도 증거가 있어도 돈도 못 받았네 왜냐하면 한국은 카톡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황만 있어도 그거 요새는 2천만 원 그냥 뜯어내거든 근데 일본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야스를 하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위자료 얼마 받고 몇백만 원 받고 그냥 끝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일본은 다이나믹하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진짜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쌰